그리고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아 요걸 다니엘님 효성 화이팅!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짠 그리고 랜덤으로 한 번 뽑아볼게요 짠 짜자잔 짜자잔 일본 공부하네요 싱가폴에서 C4레볼루션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아지 사진 미국에서 도기 시에르 워싱턴 어 프롬 러싱턴 I love your new single 컨셉 어 컨셉이 좋았다고 코리안 바베큐 어? 바베큐 먹으라고요? 바베큐 사주고 싶다고? 바 먹을 수 있는 모든 한국 바베큐를 준다고? 바베큐 사주신다고요?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뽑아봤는데요 그러면 아 계속 뽑아야죠 어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어 노란 장미 유나이티드 킹덤 조프1981님 Love you love Hope you can visit England Sometimes 저도 가고 싶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는 모두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2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쿠미님 I really love your title track I really love your title track 오 I hope you can 아 저도 여행 가고 싶죠 하지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가 가보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효성 누나 제발이라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제임스님 미국에서 축하드립니다 또 화난 얼굴 궁금해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지에서 어 선 오브 오딘 오딘 오딘의 아들 미국 팬이에요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가사 너무 좋아요 쉽게 따라 볼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랜덤으로 뽑아볼게요 두두구 우와 어 2분 궁금하네 블레이시에서 문이행님 어 아까 그분이다 또 뽑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인가 와 2분 대박 왜 이렇게 많이 보 아 아까 그분이군요 첫편에 야소 언니 보고 싶어요 아이 따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분 유나이티드 제이티님 어 1위 하신 분이네요 어 군나이키스 이즈 나이 마이 나우 마이 페이버릿 랄라바이 오 제가 이 노래할 때 처음 목표가 모든 사람들의 럴라바이가 되는 거였거든요 이 노래가 성공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분 어디 볼까요 어 아까 그분이다 다이아나님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제 이름은 힐라리예요 터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터키 팬분들이 간간이 또 그 SNS로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터키에까지 저희 노래가 알려졌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옛날 사진을 유나이틴 스테이스의 나이트님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톰 에이데이 파이버님 사진 너무 귀엽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랜덤 두구두구 어 거의 다 그렇게 뽑혔네요 축하드립니다 모두모두 네 그리고 아 마지막 페이지는 어 이전에 뽑혔던 분들이 또 많이 사주셨네요 꽉 차지 않아서 추첨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 많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분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바로 해피아워 짜자자 우우 추첨이 끝나고요 해피아워에서는 기존 당첨자분들 이외에 추가로 제가 세 분을 또 추첨을 할 겁니다 그분들께는 탑시크릿 포스터에 제가 이쁘게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기대되시죠? 자 그럼 아 어렵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선택이야 누굴 뽑아볼까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음 음 아 일단 저는 이 분이 아까부터 눈에 띄었어요 뿌잉뿌잉님 졸메잉 졸메잉에서 버니 리텐스님 디어즈상 I just wanted to say that I will 너무 사랑하다고 말하고 싶대요 기다릴 수 없대요 라이브 스테이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라이브 하고 싶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제가 싸인 포스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? 그리고 음 또 어느 분을 뽑아볼까 이제 두 분이 남았어요 음 궁금 궁금 어느 분을 드리면 좋을까 음 어 여기 한국 태극기를 하신 분 캐나다의 마크 롤쿠님 You are so pretty IBC to see you one time at your or 팬미팅 in person 오 땡큐 프롬 캐나다 저도 꼭 만나뵙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어 윗나라고 했어 어떡해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누구 뽑아야 하지 이 분이 아까 뽑았던 분인가 이거 되게 고민이네 누굴 뽑아야지 하 굳이 끝에 결정한 그분은 이 분 올리비아님 최상한 congratulations your soul debut 화이팅 사랑이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해피아워 해피아워 이렇게 벌써 해피아워까지 끝이 났는데요 제가 예쁘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포스터를 그럼 이제 끝이 난 건가요 벌써 끝났어요? 아쉽다 음 벌써 이렇게 팬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끝이 났는데요 아쉽다 시간이 정말 후딱 돋네 아쉬운데로 팬보드를 몇 개만 볼까요 음 한국팬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에효님 뮤비의 많은 의미가 누나 민낯도 예쁘다고 그리고 그리고 사쿠라이님 메이큐 아 메이크업 프리디 이게 뭐지? 메이크업 한 게 더 예쁘다는 건가?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효이칭님 사랑해요 전희성 짱짱걸 해외뿐 같은데 짱짱걸이 해외에도 퍼졌나요? 어 제이티님 흠 Do you always go around with the same crew dancer? 그렇죠 저는 여태까지 데뷔 이후로 한 안무팀이랑 계속 같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텔님 We recognize you Because you are so beautiful 크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또 누구 하면 좋을까 사나님 Sending love from 어 어디였지? 사라졌다 굿나이키스 넌 너무 달콤해 잘자이 우리 애기 효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어 어 레베카 올드남 님 레베카님 Yes I recognize you No matter what You are pretty And Have the best figure in K-pop 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그리고 아까 그 분인가 봐 티트랜님 타이트랜? 티트랜님 어 물론 당신은 메이크업 없이 아름다워서 내가 사랑하는 당신 뮤직비디오 그래서 섹시하다고요?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인 걸로 그리고 어 토모이드님 How can she be so cute?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은아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? 어우 퀸 아 애교퀸 그게 뭐예요? 애교? 애교퀸 아 애교짱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카오유지혜님 효성 누나 안녕하세요 언제 콘서트 하실 겁니까? 대만 팬인데 시클이나 콘서트하면 제가 꼭 한국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콘서트를 지금 여러 방면으로 계획 중인데 콘서트하면 꼭 와주시길 바랄게요 어 토모이드님 어 유인추 어 컴투비지 어 예아 오케이 엘비님 추효성 와 와 이게 팬보드도 엄청 많이 왔네요 하고 있는 동안 워렌님 효성 화이팅 어 어떡해 아까 그 탑5에 되셨던 분 중에 언니 너 때문에 돈 없어요 라고 저 때문에 돈을 다 쓰셨나봐요 어떡해 그래도 진짜 그 탑5에 들어서 제가 너무 다행이다 너무 뿌듯해 미안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에이치님 오 마이갓 유어 위딩 아워 메세지 네 지금 읽고 있어요 제가 뽀로로님 그리고 올리비아님 하이송 드라블 자 유 Punkt werren님 마이크 마이크 꺼졌다고 설마 마이크 꺼졌어요 아니죠 아니죠 크리스찬 코트 정말 정세계 각지에서 메세지를.. 와 대단하다 진짜 이제 정말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이렇게 미텐그릿을 통해서 해외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정말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뵙지만 나중에 공연이나 라이브로 팬 여러분들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또 미처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한 메세지는 제가 꼭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읽어볼 테니까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즐거운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일 오전에 오픈한 2014 K-POP 스타 월드 챔피언십 16강전 아 여기에 저희도 있나 모르겠네요 M 웨이브에서 투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가하셔서 좋아하시는 K-POP 스타에게 투표를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응원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또 해외 많은 팬분들이 즐거워할 소식인데요 다음 니트앤그릿 주인공 소개입니다 퍼스트홈으로 돌아온 제국의 아이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아분들의 세련미가 넘치는 그 방송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6월 27일 저녁 8시 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어김없이 K-POP에 대한 사랑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 시크릿으로서도 저희 효성이로서도 M 웨이브를 통해서 많이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안녕 굿나잇키스 미베이비 안녕 안녕 아암암 members rap uso lla ja da do t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